안녕하세요. 기발한 상상격입니다. 저희는 홈스쿨러로서 아이의 성장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. 오늘 최고상을 받아서 기록해둡니다. 할렐루야 교회 어린이 전도폭발 키즈2에서 2단계 수료를 했거든요. 또 상도 많이 받아서 너무 기쁜 하루였어요.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1년 5개월 동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시간들 가운데 좀 마음이 버거움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 가서 옥상에서 간단하게 사진을 좀 찍어봤고요. 정말 오랜만에 가니까 정말 좋더라고요.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마음껏 예배하고 사냥하고 교회 다닐 수 있으면 좋겠네요. 모두 건강하세요.